아! 아 이번에는 데미안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스거운 670만입니다. 아 데미안도 파티를 구하라고? 아 그럼 되겠구나. 아 그러네. 그럼 됐네. 그런 방법이. 데미안도 파티를 구해서 가는 방법이 있어. 아 프레저 일부러 안 썼습니다. 아 미리미리 좀 할걸. 마지막이 하려다가 결국 못 깨게 생겼네. 아 다 왔는데. 차라리 빨리 죽었으면 더 좋았을텐데. 어 여유력은 왜 안켰네. 노딜이라서 안켰네. 될까? 걸릴 것 같은데? 다 날라갔다. 다 날라갔다. 공속물리압 들고 올걸. 없어가지고 불편해 죽게. 아 그제? 차라리 스대미안을 같이 갔어야 했는데. 생각을 못했네. 그게 더 좋았을텐데. 그런 생각을 못뒀어. 아 한마디는 저기있고 한마디는 여기있네요. 아이씨 뭐야? 빨리 제거부터 해야겠네. 죽겠네. 아 근데 데미안 깨는게 중요하지 뭐. 그죠. 이유는 뭐. 말안해도 알죠. 데미안이. 데미안의 소골조각 묵어야되지 않겠습니까. 위데미 하나면 다 해결되지 않겠습니까. 어 뭔데. 날라갔나요 저것도. 어 깔았네. 날라갔나요 저것도. 어 깔았네. 내가. 원래 뒤로 후방이동하면. 스턴이 걸리네. 왜 걸렸지. 다 해결되지. 마술. 하. 어. 오늘 새벽에요. 안할 거 같아요. 어. 여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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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엔 두어달라고 기존을 모르겠네 빵이동을 쓰면 안되나 아이오 하드에서만 완제품이 뜨죠 며어령 사용하면 잔렉 때문에 힘들던데 잔렉 없어서 있어요 키는게 맞지 않아요 근데? 아예 데미지가 없나? 그래도 괜찮지 않으려나 잔렉이 있다 이거? 1억밖에 안나오네 안키는게 낫겠는데? 없애는게 낫겠다 그냥 빼고 해볼게요 와 진짜 노딜리구나 그래서 기문지는 좀 센거같은데 어휴 뭐야 김은성 백사진 기문대도 그렇게 쎄지마 아 근데 생각보다 빨리 깨긴 하네 아 근데 시간이 없어 수호만 갈 사람 있으려나 수호만 가실 뿐 찾아요 가실 뿐 아 나 고아가 없는데 없을걸 없어 없어 아니요 은얼틱 피엠 되게 낮은 순이에요 거의 아래 있어 오지게 약해 아 수호 못잡았어 실패했어 아 이걸 걸려야돼 칼을 한번 빼야될거 같은데 비속버기 비속버기 어서오세요 아 데미안은 딜 넣기가 어렵지 게임이 어려우냐 뭐라 뭐라는거야 그러.. 어쨌든 그렇습니다 딜 넣기가 어려운거지 다음 페이지에 갈 때 된거 같은데 다음 페이지에 갈 때 된거 같은데 지금이니? 왜 안가냐 이쯤 아닌가 글쎄요 저는 그냥 가는 편이라 저는 그냥 가는 편이라 그 뭐지 방.. 어빌리티 맥 20% 일반 공격력 7% 아니 너무 끝인거 같은데 제가 한번 할게요 순식간에 쌓여가지고 어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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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써 세개 순식간에 쌓인다 진짜 쩔쩔 쩔쩔히 딜 무조끼라도 이건 딜이 안돌아보려나 다 다 오죽이 쓰네 정말 뭐야 왜 안나와 아 좋았다 딜 많이 넣었네 한 번에 이렇게 한번 잘라 뭐하냐 여기서 나왔네 왜 가만히 서서 때리고 있어 오른쪽에 나오게 되는데 여긴데 이제 비석이 필요하던데 털어줬어 어우 사라졌다 털어줬어 어우 미안합니다 뭐야 왜 육스탯이야 벌써 죽었는데 뭐야 아니 영스탯이었는데 분명히 왜 갑자기 육스탯 돼있는거야 어 여기가 없는데 아 도핑이에요 도핑 따로 안하고 있습니다 아 자꾸 위로 올라가니까 짜증난다 짜증이나 아 어 프리드에 가고 이거는 언제쯤 육스탯 싸워보려고 아 너무 먼데 어 어 오케이 무적 기록 파틸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어 아 섀도우 수호 5분도 안걸리네 하하하하 다 먼 섀도우다 아 연어로 못깨겠다 아 하필 깨는 기준이구나 반대로면 좋았을텐데 아쉽네 어이 자꾸 오른쪽으로 갔네 저거 제법으로 가자 아 아 정말 짜증난다 하하하하하하 짜증난다 아 그만좀 올라가라 우와 나는 캔슬해도 빨라지는거 못느끼겠던데 저는 좀 그래요 아 이거는 뒤에 막히는거라 너무 빨리 들어가서 다닐 펜슬해도 별로 그렇게 빨라지는거 못느끼겠던데 그냥 데미안 깬걸로 만족해야겠다 서운은 시간이 없어가지고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오우 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힐트 타이밍인가? 한 번 죽어야겠다 기다려 안 죽었네 맥스로 올려 아예 아 안 나온 것 같은데? 아 나왔네 하나 나왔구나 영혼사 세개 수호 마지막 도전 한 번 해볼까요? 그래도 아 혹시 모르는 기대치 가지면서 아 그래 이왕간 두어 받고 가자 작은 기대치는 시작점이 아니길 바라면서 아르카나 225 시작점이 아니길 바라며 시작이 무슨 뜻이냐 아 게임 기준이 아니길 바라며 바운딩 거는 이유는 바운딩으로 걸면 얘네들이 안나오죠 게임기 좀 확실 안할 수도 있습니다 단정제침하십시오 아직 모른데 아 이거 지금 먹고 오면 안되냐 잘나갔나 못하던데 아 분홍구 연홀 스킬인데 버프 지속시간을 증가시켜주는거죠 넘을 수 있는데 어려워 꽉 붙어가지고 꽉 피해야되가지고 힘들어 몇번 해봤거든요 그냥 도는게 낫더라 뭐냐면 아 이렇게 해야되는데 그래서 날라갔죠 괜히 했다가 한 바퀴 돌게 꽉 붙어야되는데 힘들어 오우 야야야 아니 이거 아닌거같아 그냥 덥시다 이게 맞는거같아 오우야 이렇게 빠르다 알았죠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오우 야씨 더 느려졌다 다시 와 도착 응 옵을 옵을 해야지 어차피 쫄깃 약간 어우 자꾸 맞아 아 이게 안맞으려고 피하려고 더 맞는거 같다 다 안됐네 몇분이냐 3분쯤 된거같아 이제 슬슬 될테도 되잖아 아 안됐었네 괜히 썼는데 아 일로가고싶은데 어떻게든 뒤로가냐 아 곧 추방하겠습니다 잠시 기다려주십시오 추방하고 하자 안되겠다 오 추방을 먼저 하자 보스가 중요한거야 추방이 중요하지 체육장에 정화가 필요하다 잠시 기다려주십시오 저주의 하자 다같아라 안 내려와 센.. 센 거? 섀도우가 제일 세긴 하죠 아.. 스킬 쓰고 있었네 다 날라가서 짜증나세요 갱 기준이래요 제 입장은 들어간기 전이에요 아.. 생각해보니까 난 이거 왜 안 썼냐 이거 보여줄까요 은얼 같은 경우는 전기줄을 맞아도 죽지 않는 캐릭터거든요 왜 이거 안 쓰고 있었냐 여태까지 아.. 갑자기 생각났어요 생각해보니까 전기줄 피알이 피알이 없었는데 아.. 갑자기 생각나가지고 아.. 이걸 생각 못했네 갑자기 생각이 났어 이거 하다보니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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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피해야겠네 갑자기 생각났다 갑자기 생각났다고 하다보니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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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아까나 왜 이렇게 많이 죽었을거지? 아까 왜 이렇게 많이 죽었지? 아까나 왜 이렇게 많이 죽었을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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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느리긴 느리다 너무 좋습니다. 뭐하고 있어 있어. 어허허 이거 어떡하냐 어헝 어허 위험했다 또 와아 빡세다 빡세 순간 엄청나 고민을 했어 이거 어떡하지 저걸 쓰면은 아 저건 어떡하지 결국에 살았네 마지막에 떨어질 때 그거 썼거든요 에너지 차는 것처럼 아 아 뭐야 아우 야 아프다 아 아 정말 미치겠네 설마 웃기는거 아니야? 설마? 야 최악인데 또 다왔는데 또 죽는거 아니냐 아 잘하다가 결과가 안좋을 것 같은 이런 안좋은 느낌 오세요 두번은 안되면 돼 아 아 그냥 맞으면서 때려 오케이 잘 먹었어 어우 너무 많이 떨어지는데 이제 갑자기 길만해 전화한거 같은데요 이제 아예 껴줘는 여유까지 한번 뿌려줘 프리드웨이가 이거 쓰기 너무 힘들다 근데 인간적으로 프리드웨이가 쓰기 힘든거 같아 하나 나온거 같은데 이걸로 수후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